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쨍! 급할 말이 없었으나 급할 말이 없었어요. 자, 시기친구니 다시 오셨네요. 예, 좀 예. 많이 좀 예. 레이지 좀 심하죠. 자, 일단은 프론티어 파이널에 또 이제 그... 소리밀기네... 하... 미치겠다 아휴... 오늘 근데 왜 이렇게 아시야시피 서버가요 왜 이렇게 그 맵을 막 바꾼데 아무리 클래식이라고 하지만 좀... 순차적으로 돌아가는게 오히려 더 낫지않나 근데? 어... 내가 생각했을때는 이거 순차적으로 돌아가는게 오히려 더 낫다고 일단은요 예... 이거 이제 소리밀기 한번 해놓고요 그러고서 이제 뭐 싱가포르 서버 가든 그쪽으로 합시다 예... 오히려 그게 더 낫겠네요 이건 좀... 힘드네 힘들어 어...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윤호GT님이요 이제 찍혔습니다 예... 제가 나중에... 보여 드려야겠어요 자... 일단은... 어떤거지? 어... 요걸라 자가 오늘... 하자고... 자... 핫식스 마시면서 예... 저한테는 에... 핫식스가... 가장 좋다는거 인... 인생에 있어선 핫식스 없으면은 왠지좀에 시체인같은 느낌이죠 예... 오늘도 그... 핫식스 좀 하셨거든요 예... 자... 근데... 스카우트한테 핫식스는... 이게 봉크라는 에... 족스가 있습니다 예... 이게 봉크 이거 원자 받은거죠? 예... 자 30초 남았고... 어... 자... 일단은 어... 아이고... 올라가지구... 어... 자... 장하시고... 땡땡땡땡땡땡해구... 자... 자... 일단은 교란작전 준비하고... 지금 시작... 오... 4... 3... 1... 1... 1... 출발!!! 자 교란작전 좋았는데 어 실패했네요 에 JH님 나를 제대로 노렸어 어 JH님 어 아프네요 에 자 그래서 짤 어느정도 밀.. 밀.. 밀었죠? 에 자 자 일단 던져주고 어 안 맞았지마 에 안타성 타고는 아니오냐 자 밀어줘 어 스파이! 스파이스 에 256 스파이니 에 자기조금이죠? 에 어서오시고요 자 정말 스파이겠었는데 어 자 밀어치구 밀어치면서 에 제가 말씀.. 일단 스카운트에 따라.. 아유야 비누 못봤네 어 비누 못봤어 흐흫 자 빨리 쫓아가야겠지만요 에 자 자 케일을 주면서 에 오 자 됐고 자 넉백을 먹어줘서 일단 꺼지라고 어 자 스파이! 잡았고 어 오 막아야지 어 자 자 밀어줘 어 자 밀어줘 어 밀어봐야지 자 앞뒤 잘 보고요 에 자 이만친구 나도 안마.. 안맞인다고 어 가자 어 자 나 잡아봐 어 여기서 있어 어 메롱 어 저기에 이제 있죠 에 자 오 조심해 여전히 밀려오네 오 조심하고 왜 아까 스나이퍼 있었어 여기 위에 있는거 같아요 어 잡으러 가야지 어 없네요 에 자 스파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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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심 네 자 어우 한대도 안맞네 와 공을 아 진짜 쉽게 안 맞춰주네 이게 어 자 오 조심 으아아 스읍 야아 아 저거 아무래도 그거 그거 호카콜라먹어서 뭐였어 저거 저거 치매어타가 나온거 보면요 호카콜라를 먹으면 저렇게 되거든요 에 호카콜라먹으면은 일단은 그 봉크하곤 다르게 그 여러분도 아시아시피 어 아 맞다 센틀이 형 있는줄 몰랐어 맞아 센틀인줄 몰래 그 아까전에 그 호카콜라를 잠깐 설명해야겠는데 그 클린을 올려주고 저기다가 또 뭐 미스나고 이런건 없으니까 에 나 조심하고 에 자 일단은 어 먹고 출발 어 출발 미안하자 친구 어 자 오 조심하고 에 오 위로 올라갔다 어 자 안대만 해주면 으잉 아쉽다 어 뭐 아 이미 들켜보려가지고 팍팍써그 어 아쉽다 아쉽다 자 빨리 카트 밀으러 가야지 피해주고 오오 불불불 자 불도있다 어 조심하고 예 저기다가 유행하자 형 자 자 누가 이겨내보죠 오늘 자 이따 피하고 이따 피해주서 출발 어 으아 네네 이따 통황 이따 도망쳐있네 이거.. 이거 위험해 어 아까 저거 도발키 하려고 했었는데 도발키도 안통하네요 자 아씨 없나간데 이거? 이거 나온잡이 이거 위험한데 이거? 어 진짜 위험해 이게 어 으어아아 역시 어 와아 역시 혼자다임이 위험하네 카우슨 아이고 아파잉 아파 어 오마친구 속도를 해서 어 어 좋아 잡았고 어 아 아이고 놓쳤네요 에 스파이! 오 어 어 오버타인 자 블루블루니 어서오세요 자 찍어보시면 추천 어서오세요 자 모바일 운전 화면 천천히 주워 아이고 아이고 열고 이렇게 됐네요 에 유튜브로 오신 분들이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간다 아이고 아쉽네요 자 정의의 독도도 이제 나온거 같은데 이것도 에헤헤 제 예 목록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어 한번 더 하네 어 좋아 이번엔 이제 막아야겠네 어 그러면은 바꿔요 에 엔지로 바꿔서 어 막으라 아시오 자 막으러 갑시다 막으러 가 어 막으러 가야지 어 몇시간됐냐구요? 그거는 막 그거는 에 몰라 나도 지금 수 안세봐서 몰라요 에 두고 자 나이스 라면 어 야 그래도 이따로 뭐 수레비기에서 이렇게 빨리 해주긴 하네 어 좋아 이따로 매너는 있네요 라면 미션 도에 빨리 지워주고 어 나를 매너있는 매너있는거는 처음에 이거는 아 이따 빨리 가자 어 휴 자 10초 나왔구요 자 5 4 3 2 1 시작 아어어어 자 주말해보자 오늘 얼마나 여기 막아낼 수 있을지 한번 봐야겠어요 에 일단 텔레포트 시작 좋아한다 오이이 벌써 없어 시작이야 어 벌써 왔죠 에 일단 막는데 내가 추워서 잘 해봐야겠다 어 어디 보자 아잇 감히 어 내가 어떤 놈이이래 제가 이래봬도 말씀드렸잖아요 스파이킬러라고 어 자 자 어 멋스럽고 오케 좋지 어 좋지와 자 내가 이래봬도 스파이킬러요 함부로 덤비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덤빈놈이 하나 있었네 어흫 센티지 안했어요 에 아이구 아퍼라 텔레포트도 이따 당했구요 자 이따는 첫번째 라인은 막았나요? 막았다고 삼쳐야 삼쳐야나? 그렇지 않은거 아니에요 에 이따 못해 어 으어 안돼 안돼 못해 못해가구요 에 자 빨리 어 빨리 빨리 저리와 자 됐어 일단은 어 스파이 스파이스 내 눈으로 못속이지 어 쟤눈을 못속이죠 스파이가 있는 있는게 없는거 어어 위험 자 어 벙크 저 벙크 자식은 베란 잡혔어 어 빨리 좀 빨리 움직여줬어야지 어 자 어이씨 저기 어 디스팩스 나있습니다 어 데드링글 스파이 오 열박자네 어 어 어 안돼 안돼 너무 늦었네 아 자 룩이 오페라실에 다른 룩 없냐구요? 다른 룩은 있어요 그냥 뭐 앨리스 모자 입고 하는데 그냥 이게 낫다고 생각해서 어 그런거에 여부 양해해주세요 게다가 어느 그 익명을 요구하신 분이 저한테 준거에요 게다가 이 모자 근데 특별한 모자라 해가지고 에헤 저 아니면 다른 분들 저주 남기다라는 그런 이상한 농담까지 하고있더라고 이봐 친구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응응 알고 있었어잉 응 자 으어 이란 으어 뒤는 못봤네요 에헤 여러분 저기왔을때는 항상 뒤봅시다 에 여러분 진짜 항상 적 상대할때는 항상 뒤를 보고하세요 어 뒤를 안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됩니다 어 이따 빨리 물이 올라가는데 어 일단 고지를 일단은 점령해야지 그래야 되겠죠 에 어디까지 일단은 지금 위에까지 와야지 그래야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길이는 길이니까요 에 일단 이제 시작 센티지 또 어 됐어 스파잉하는거 같애 어 오 이런 와 저거 별님이죠 에 진짜 별님 어 스시구를 하나 만들자구요? 스시구를 뭔지 알긴 하세요? 에 자 킬릴레인님도 어서오시구요 자 지금 오신분에 추천드려오세요 자 모바일영상도 화면에 터치고 엄지톡과 부탁드려주시구요 유튜브로 오신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고있는게임은 어 오케이 지금 내가 어디있지 아 저기있구나 아 이략간다 일단 보기 아이고 저 땅 naught 더 잡으세요 저 땅 naught 더 PCR 어 자 땅끄지 제일 싫어 어 땅끄지가 땅끄지가 제일 싫어 땅끄지 땅끄지가 제일 싫어 에 여깄다 빨리 금붕 봐야죠 잠깐 자네꺼 좀 빌리지 어 자 자 자 이렇게 어 스파이가 있는 것 같애? 이럴 줄 알았어 스파이! 내가 눈치 모르는 거 아니지? 어 오 그래 잡혔네요 하나 에 한 명 이만 친구 스파이 행세하지마 나 지금 스파이 땜에 지금 나 열받으니까 어 자 자 자 벌써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빨리 업그레시동 여기까지 못 올라왔거든 행동들 어 어디 한 번 먹어봐 어 여기서 막 브루틱이 많이 소비를 많이 했어 저 제가 예전에 그래가지고 크게 혼났던 기억도 있고 오 왔어 왔어 3당 겹 왔어 오 이만 친구 잘 보고 와라후 응 됐어 됐어 빨리 업그레인 시켜주오 1당 겹 됐어 으으우 와 저 스파이 뭐야 어디서 저anged homelessness 나를 공개하지? 으허 진짜 대단하네 어... 제 스파이킬러로 명예 실추시키고 있었네요 지금 저 스파이가 코넬인가? 어... 그러겠지 그렇게... 에... 못하게 막아야죠 엔진의 백스테이트 제맛이라구요? 에...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스파이킬러라는 명칭답게 어... 오늘 상대줄게요 아... 어우 진짜? 아... 아... 본 스카웃이 날 노리냐 별님이야 JH님? 어... 어느 분인지 모르니까는... 아... 조심한게 좋건다 공크 먹은 놈이 제일 무섭지 어... 부조대원은 수비 엔진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에이 그렇죠 알고있어요 자... 이때 위로 올라가자 어... 자... 일단 어... 조심하고... 에... 됐어 이따... 상향성 스카웃을 죽이지 못한다고? 과연 그럴까요? 에... 제가 죽여드릴게요 자... 벌써 한명 죽은거 같은데? 아 스파이구나 이러니 relev니eez아 어땠까? 일단 빨리 검atur고 가야돼... 검atematur하고 어... 자... 내가 잡고만 quote 하으아아으악 으으어어우 땅크지 마주카 ile 귀환AR 하는 것이 에러니 말이 있었다는고 알고 있었는데 아이오오오!!! 끌려 €ㅇ 풁니다 풁cyjaufenui 먹얘 windshield 자 클 났다 빨리 빨리 이렇게 살셔야죠 최후의 보루가 시작됐네요 여러분 최후의 보루가 지금 시작했습니다 자 EXP근이 어서오세요 자 찍으시기 추천해 주시고요 자 모바일으로 왕영 떠세시고 엄지도 까붙으로 오세요 자 유튜브 오시구요 예 구독과 주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오오오오오오 이야야야 내가 말이지 함부로 건들지 말라고 어 Java, 스카우트 오늘 잘못 걸렸죠? 예, 좋아 아, 스파이의 연대업공 잊고 있었어 어 으아..아퍼라 안그래도 땅끄지에 스카웃 연대협공에 이제 스파이가 연대협공하니까 가슴 한풍 아.. 아.. 핫마벨 아..좋습니다 자 일단은요..에.. 숨막혀 죽어봤습니다 지금..에.. 저.. 그.. 스카우트 두명..에.. 별님이랑.. 아까 JH님..어.. 어.. 진짜 둘다 연대여풍 진짜 대단해요 어느 출신인지 모르지만은 어.. 만나면 내가 어.. 스파이킬러고 뭐고 어.. 홈런 한방 날려주고 말겠어 자 골드러시 나오네요 이제 서버 옮길까요? 예 일단은..에.. 서버가 일단 옮기도록 합시다 예 그런게 낫겠네요 아.. 오늘은 진짜 예.. 문이 안 따라주는거 같네요 자.. 아 근데 그냥.. 그냥 계속하자 오늘 어.. 오늘은 그냥 계속하자 오늘은 어.. 화가 나서 세핑하고 싶었다고요? EXP 그니? 그럴만도 하겠지 아까 방금 들어오셔가지고 얘 봐.. 자 오늘 죽었으니까.. 자 일단은..에.. 골드러시 해먹겠습니다 오늘 어.. 어.. 그러면은.. 어.. 음.. 요놈에 어.. 어.. 자 어떤걸로 나오지? 아하 원조 원조 하나 하자 원조 어.. 그리고.. 한.. 한쪽 대신해서 어.. 무대조 원조 이렇게 하자 어.. 자 가자고.. 자 대한중기특혁님 어서오세요 자 지금 오실도 추천을 시요 모바일 연결로 화면 터치해주시고 언젠가 붙여주시고 언젠가 붙여주시겁니다 자 유튜브로 오신분이요 구독까지 붙여주시면 잘 사이네요 자.. 통과하여기로 오예에이 요렇게요 요렇게요 오예 요렇게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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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뛰면서 어차피 잘온거요 예.. 자.. 500비 이.. 이님한테 진정없죠 하자 자.. 하자고 굿바이 자.. 벌써부터 고장난질하고 있네 어.. 빵빵 오 뭐야 뭐야 오 오오 세트이자 세트이요 조심하고 에 으아아아 이브 어떤님이야 어.. 자 리카냥님 어서오세요 자 찍고싶은 추천으로 오세요 자.. 빌모 개나 소나있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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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모가 뭐니 뭐니 자.. 조심하고 에.. 자.. 자.. 가자고 이곳에서오.. OK.. 미이 아프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어.. 얼마나.. 고금로.. 어.. 자.. 일단 스파이럴 조심하고요 예.. 조심하고 어.. 자.. 블루닛 별림 아니에요 설마? 그럴거 같은데? 어.. 오오오 조심 메릭 로드가 자 조심하고 조심하고 중요해져 자 일단은 점령 성공 반사킬러라고 날파리라고요? 모르지만 자 오우 왁돋은끼가 돼 저거 물이 약한 폭발이 가야지 자 자 오 메딕이 안보일 것 같아요 일단 분노기지 어느정도 차올러온거 같죠? 가자고 일단 고마워 자 오우 넉백두세 분노기지 올려놓고 말했어 자 자 피하고 자 이따 펴고 이따 분노기지 잘 안차오는거 같죠? 쉽게 안차올러오죠? 반사를 너무 잘해서 그렇다고요? 자 됐고 이따는 모였을때 그때 하자 모여졌을때 그때 하는 움직임이 났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일단 할까? 으악 불었는데 급습을 생각 못했어 어 아 아 좋은 기회였는데 타이밍을 제가 잘못 자는거 같애 어 자 가자고 오오 자 절최고 어 아이고 아프네 어 조심하고 에 자 이렇게 해서 땡땡 자 어 뭐야 공기 어 지금 나 모르줄 seperti 이걸 다 알어 어 땡땡 펴고 자 아 아 이제 한방씩 한번 퇴줘줘요 자 원조의 힘을 느껴바라고는 원조가 어떤건지 한번 보여주면 자 원조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있는 로케넛이와 똑같아요 다만 그 둠시리즈 아시죠 여러분 둠원을 구매하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원조를 한번 느낄수도 있을거에요 하지만 저는 일단 이것도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건 유일하게 그 재활용 구속으로만 일단 모아가지고 한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게 바로 그 원조입니다 자 왔어 위키해준다 자 얼마나 이번 친구 출발하네 가자고 빠바밤 빠밤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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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휴후 위키 됐어 끝났죠? 응 자 자 내가 이겼다 뻥뻥뻥 자 자 가자 한 번 더 자 가야지 자 통과 자 도대지어른 채워들어져 나팔불뱅 세트립 구리병 저항력 치명타 저항력이 생겨요 아 그래요? 아 나 몰랐지 도대지어른 제가 설명 안해놨나보죠? 이게 생각보다 없죠 예 근데 아까전에 누가 로켓점퍼에서 이제 누워야 엇 뭘 좋아 히히이 이어서 자 멜라우스포에브리원 예 콩가 콩가 콩 콩 칭가 여기까지 자 30초 남았죠? 예 오예 이놈 자 자 내꺼 얼굴을 해줘야되네 자 자 10초 나왔구요 자 갑시다 화려 서버 가면 털린다고요? 저 화려 서버나 이런거 안갑니다 예 클래시만 가요 지난번에 시즌헌트 같은 경우에 거기 갔거든 맨날 여기 그 오렌지 서버 근데 개미 없었어요? 개미없습니다 오 거의 안보지? 으앗 아이야이야이야 아이야이야 아이야이야 자 타깃이 증진추천은 솔직히 뭐 어떤거요? 예 자 파이 파이 썼어요 이제 딴 데 가자 다른 데 가서 어 파이 이거 아 오 자 가자 아이고 야 저 MBSD 진짜 잘하네 지게 여드 8킹짜리 8킹짜리 어 어 와우 여기 큰일난데요? 에, 재치기, 재치기치기 무려합니다 에 뭐야 뭐, 오지? 아앜 뭐야 렉인가? 렉 맞나보다 어 렉 맞아요 예 렉이 걸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예 아이고 나가자 예 여러분 렉이 걸렸습니다 아아 좀 아쉽네요 예 렉이 걸려 렉이 걸려 렉이 걸려 렉이 걸려 렉이 걸려 흐헤헤헿 오 활루, 활루 머리 헤드샷 난건 갑자기 누군지 아 옛날에 못가서 그래요 네 누가 아까 전에 두건 제가 맞췄죠 누가? 제가 누굴 맞췄죠? 어 어 모르겠지만 에 제가 기분도 안 내놨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